2일입니다. 22일인데요. 제가 우리 직원들 나물이 제가 아나 모르나 내가 모르면 이거 한방에서 떼려고 합니다. 야, 우리 김대리 이게 무슨 나물지? 우빈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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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빈이 야, 나 빨리 우리 유빈이는 어떻게 해? 왜 이렇게 어떻게 해? 내가 맨날 전신 말씀해 줬는데 그럼 우리 이게 바로 우빈가야 우빈가는 어디라고? 우빈가 아, 뭐, 김대리 떠는 거야? 네 우리는 이 학생은 실습 학생입니다. 제가 우빈가는 지금 오일을 총 3번 미겼어요. 3번 미겼는데 우리가 2번 더 미기고는 여기에서 오일을 햇빛을 한 번 미겨서 햇빛을 미겨서 또 우리가 내일 당황하고 오일을 미긴다고 오일을 총 4번 정도 미겨야 아무런 무리가 많아 그리고 우리 내일은 자네가 또 샌딩하면 해야돼 샌딩 다 하고 오일을 받는데 가공은 쉬운게 우루타치 보다가 오일이 제일 쉬운게 오일이 왜? 자네는 우리 회사 온지 한 달 안 됐죠? 한 달에 오일을 가공할 수 있어 근데 자네는 우리 회사 3년을 근무해도 우루타치는 안돼 왜냐면 실력이 안 된다고 그만큼 우루타 나기가 어렵고 오일은 관리하기 좋게 그냥 너무 관리해야지 오일이 많이 있는거 지금 이 부빙가 문이 상당히 이쁘죠? 대한복제이기 때문에 부빙가입니다 부빙가 3,400짜리입니다 대한복제 나